와 나이스 파퍼 들어간다 나이스파 오 나이스파 도디 고기 골프전공이 왔습니다. 오늘 미프로님 연습 라운딩입니다. 덥다고 퍼팅도 안하고 노니 반갑습니다 덥다고 퍼팅도 안하고 이러면 돼? 나는 체력할게 체력을 할게 저번부터 체력을 안하고 나중에 어디서 간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 어디다 나와요? 380cm 여기는 337cm 여기 뒤에 있잖아 여기서부터 거리에요 근데 핀이 뒷핀이겠지 아 몰라요 여기 안 보여 저쪽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이 아니에요 이 거리가 나갖고 안죽으면 다행이다 아웃코스 일본어 시작합니다 360cm 360cm 370cm 뒷핀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인데 좌측 중팬을 체력으로도 쪼론했네 라운딩은 잘지 못하니 굿샷 굿샷 오늘 잘 칠 수 있나? 응? 오늘 또 미프로님하고 탓 엎치락뒤치락 할 기가 원래 킥박스가 이렇게 앞으로 왔나? 아 저 뒤에 도로 있는데 아이고 야 그래도 바람도 불고 아 내가 가잖아요 이때 오면 괜찮다고 안카드나 겁을 또 왜 내 네 내 말만 믿어봐요 여기 왔잖아 여기 아이고 좋다 굿샷 야 예 도로 옆에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화이팅 오이구! 됐다 됐다 자 자 자 자 하시면 됩니다 어 오 들어왔다 아 치면 된다 그리니스 나갔다 아 아 저기가 앞에 우리 밀리면 저 위에 있거든 카트가 그냥 아 아 아 밀렸다 굿샷 와 아 하하 오늘 안 된다 아까 그 거리가 거리가 훨씬 더 됐던 모양이다 아 맛있어 저 우측으로 올라갔어 올라간거 같아 오오 지나갔다 흐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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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렛츠. 와, 크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연습해봐요. 아니, 다 하고, 다 하고 나서.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있어? 자, 2번으로 왔습니다. 아, 저도 우리가 거리 계산을 잘못했어. 세컨 칠 때 거리가 훨씬 더 됐던건데, 한 150 되는 줄 알고 갔더만, 아, 됐다. 아, 이제는 급 안된다. 급내가 맨날 오른쪽으로 갔는데, 나무 사이로 지나가 버렸네. 어, 한번, 서서히 맞춰봐라. 굿샷. 아, 아. 아, 저기는 공간이 있다. 왼쪽에. 자, 일단 구고느낌 그대로 일단 한번 좀 쳐보이자. 자, 일단 구고느낌 그대로. 아, 굿샷. 와, 이건 많이, 많이 내려갔겠는데, 많이 부드러워졌지. 이제 드라이버는 장인급으로 1번에는 입된 상 아무도 없어 그린주에 가면 입될 거 천지 자 누리님 화이팅 굿샷! 됐어요 약간 밀리긴 했는데 좋아 어림도 없다 야 좀 가게 치는어야지 아니 아니 여기서 니가 조금만 있잖아 더 위에서 밀러 갔을긴데 끝에 좀 들리는 것 더라고 이게 운 좋으면 저 그림까지 갔거든 자 투혼했네 잘 왔어요 아이고 좋다 우와 나이스 우와 범프 앤 런 됐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쓰리온 보기하겠니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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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멀어 좀 멀어 어디 벗을 너무 쫄보가 된거 아니야 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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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우 오우 네이빙 네이빙 뺄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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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빙 뺄게요 파퍼 들어간다 나이스파 오 나이스파 자 아니 그래 투포트 하면 될 거를 그래 거리 맞추는 게 중요해요 보기 했다고 내 집 갈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근데 요번 롱퍼트 되게 좋았다 그 어 3년 동안 와가지고 퍼트를 한 번도 안 굴려보고 있잖아 라운드 땡 하면 있잖아 그러고 퍼트가 왜 안 되네 내가 뭔 말을 하노 자 3번 138 좌그린 오 오랜만에 좌그린 가네 오 빨리 파 시작했네 야 드라이브가 구사일 생각하니까 칠 거 없네 야 그거 나 못 놀 줄 알았더만 아 그거를 멋졌어 아 가운데다 가운데 아 아 벙커까지도 안가네 아 어 아 아 야 근처까지 갔다 1 으 손 핀이 뒤에 꽂혀서 한 110번 봐야될거 같아 조금 더 핀이 뒤에 있어가지고 자 파스리의 요정 하와이 가자 근데 여기는 인정 안된다 와 좋다 이거 뭐고 지나갔다 지나갔어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저기 푸른지에 걸렸을거 같아 너무 잘 맞았어 어 그러니 지금 언덕 뒤쪽에 붙어있어가지고 와 멋졌다 와 와 와 방향을 주지 않으면 안되네 네 예 키를 걸리지 않으면 아 아니 방향은 그냥 모르고 아니 근데 그 공나가는 쪽은 예 에이비를 하시는거에요 에이비를 하시는거에요 에이비를 하시는거에요 에이비를 하시는거에요 응 어 굿샷 굿샷 응 잘했어요 잘 넘어왔어 야 야 야 정교수 버디 버디 찬스인데 오 어 니가 니가다 와 지나가는거 같은데 오 저거 둔덕 때문에 안보였는데 야 저거 오른쪽에 있는거 자 내가 퍼트 좀 내부팅 응 나 퍼트 안갖고 왔는데 누님 정교수 버디 좀 갖다줘요 와 나이스다 오 나이스다 오 나이스다 나이스 오 맞다 아 아 아깝다 저정도는 위협적이다 우와 어림없다 자 버디 찬스 아 생각보다 내일은 오르막이었구나 오르막이었네 오르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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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이야 왼쪽이 높은 오르막이야 이렇게 내려가 가면서 쟤보고 또 쟤보고 뭐하노 어디 찬스 어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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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하하 얄짤없다 하하 넣으면 되지 야 다음으로 할게요 네 나이스 나이스 파 우와 갑자기 기세가 탁 타버렸네 아이고 내가 복이 된다 캣채 언니 왜 고기 고기 소심하게